이렇게 이렇게 볶으면 되죠? 어머니? 아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이거 어디서 배웠다 이거는? 분명히 고생을 하는 거 마 우리 아들이.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그럼 반이 먹어. 이리 와. 진짜 이거 모르겠어. 무자실 살 거 있어요. 6분 주는. 아이고 참. 하나 둘 셋. 위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네 네.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갔다고. 여기는 Dassel. 아.. 저기. 아니. 참고는 다시 하는 건데 혼자 다니죠. 어 네 시게. 네 시게. 어 오 네 시게. 진짜. 임환경 형님. 부모님. 과연! 터키. 형태! 안녕하세요. 어디 꼼수막 하셨어? 누굴 되냐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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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뭘 해달리기 전에 다이어트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선택해야 해서. 어떤 분이 의장이 됐더라도 우리 역촌리 명예의장이라고 하면 우리 역촌리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촌리에서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랑 다 오셨어요. 제가 만약 이곳 역촌에 이번에 명예의장이 되면 일단 역촌리의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박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식들 가족들 친지들 아시고 다 모셔보도록 하죠. 저희들 다 여기서 노래자락에서 제품도 드리고. 모든 것들도 하면서. 2번. 1번. 1번 찍을 거야. 1번. 하나 밖에 못 만났지. 누구야. 1번. 긴장해야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노래자랑이는 뭐 하나 없을까. 어떻게 저랑 생각하기 비슷하십니까. 이야 멋있다. 이런 생전한 기싸군요. 기호 1번 송병호 후보 팀이 움직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입판을 정리가 되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만규 후보님께도 준비한 거에요. 이거 1분은 안 했고 2분이 준다. 맞았어. 콩국수 하나 더 빨리 달라요 콩국수 하나 더. 어 이모 콩국수 하나 더. 아 또 활기해 보시네. 콩국수 6개. 아니 지금 막 선거운동하는데 샵에 들려왔어요. 너무 큰일 났어요. 어제 오늘 공연이 있으니까. 오늘 공연 때문에. 정신이 딱 잘 자랑하고. 노래자랑을 할 되게. 여러분 아버님 같이 춤추면서 엔딩 하나 불러. 오오오오. 네? 오오오오. 어떤 춤 있어요? 어제 이만규 선생님 락킹 배우신다고. 그냥. 되게 힘이소 보이니까. 봐 봐 봐 봐 봐 봐. 좀 더 봐 봐. 좀 더 봐. 만기. ktor 중국집에서 헬멧만 빌려올게요. ㅗㅗ мат기. 어 innovation. 딸이네. kalk. 중국생 해가지고. 내가 그 노래를 모르는 людей. 아 vedina 네 노래는 왜 그래요 scenario. 투표는 듀1.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으윽 한다고?